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직업상담학 강의를 함께하게 될 손민정이라고 합니다. 직업상담이라는 분야에 대해서도 좀 생소하신 분이 있으실 거고, 직업상담학이라는 그런 과목에 대해서도 좀 어렵게 느껴지거나 생소한 분들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직업상담학은 직업상담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직업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그리고 진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기법,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전체 직업상담사 2급 자격을 구성하고 있는 5개의 과목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 있고, 1차 시험은 똑같은 비중으로 20문제씩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2차 시험의 경우에는 직업상담학이나 직업심리학의 경우에 좀 더 비중이 높게 출제가 되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공부하실 때 직업상담학이나 심리학의 비중을 좀 높게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직업상담학에 관한 얘기를 좀 더 드리기 전에 먼저 직업상담의 그런 기초적인 어떤 개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직업상담학에는 대체로 직업상담학을 구성하는 기본이 되는 진로와 관련된 이론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론들을 통해서 내담자의 진로와 관련된 문제들을 진단해내고 하는 그런 모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단된 내담자의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상담자가 어떻게 개입하면 좋을지에 대한 여러 기법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론에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기법에 관련된 부분들로 좀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를 하신다 하면 조금 더 이렇게 구조화된 그런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직업상담의 기초와 관련된 부분, 핵심적인 개념들 이런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우선 상담에 관한 정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상담이라는 것이 뭔가 이 질문에서 좀 더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면 상담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담이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카운슬링이죠. 그리고 한자로 쓴다 그러면 서로상 말씀담.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즉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그 서로라는 개념에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즉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만나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변화나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의 정의는 초창기에는 치료나 처치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치료, 즉 상담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타나기 전에는 심리학의 영역에서 그 이전에 정신 진료나 아니면 신경적인 그런 어떤 병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정신건강의 문제를 다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마음에 문제가 있다 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떤 약물치료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어떤 수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 왔던 것이 프로이드의 어떤 정신분석학이라는 굉장히 심리학 영역에서 큰 어떤 전환의 기점을 계기로 해서 아 이게 그냥 어떤 병리적인 정신병리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 심리적인 문제는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나 어떤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윌리암슨 로저스 등 어떤 그 상담 심리를 얘기한 이론가들에 의해서 조금 더 이렇게 구체화되면서 아 상담이란 무엇이다 라는 어떤 정의로 제시가 되게 되었는데요. 윌리암슨도 그렇고 로저스도 그렇고 각 학자마다 자기 이론을 주장하는 어떤 접근 방법이나 또는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상담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지만 가장 이제 변하지 않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일단 상담자가 있다. 그리고 내담자가 있다. 그리고 이 둘 간에 서로 상호작용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의 정의를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학자들이 얘기한 것이 서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정의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이때의 상담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상담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담자는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호소하는 그런 내담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한다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가 그 문제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상담자와 서로 만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신다면 기억하시기도 좋고 그것이 또 정확한 상담의 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이제 직업 상담에 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직업 상담이라면 그 상담이라는 정의 앞에 직업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때 내담자가 호소하는 그런 문제가 직업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겠고 그리고 상담자의 전문적인 영역도 역시 직업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상담자여야만 이 직업 상담이라는 정의가 또 얘기가 되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상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 상담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내담자를 위한 조력관계다. 특수한 조력관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담자를 위해서 설정된 관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냥 자연스럽고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구조화되고 약속된 만남이고 계획되어진 그런 만남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방적인 어떤 충고나 지시가 아닌 상호협조해서 상담의 목표를 달성하는 역동적인 관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직업 상담의 이론에서 또 다루겠지만 특성요인적 상담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그 특성요인에 영향을 받은 윌리암슨의 어떤 이성적 지시적 상담 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담이라는 것은 다분히 지시적인 관계다. 즉 상담자가 어떤 문제 해결 실마리를 가지고 또는 문제 해결에 관련된 정답을 가지고 있고 내담자에게 그 부분을 지시하고 충고하고 조언하고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한 관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그런 관점들을 제외하고 그 이후에 비지시적인 상담을 얘기한 로저스 그 이후로는 상담은 지시적이라기보다는 비지시적이고 내담자의 어떤 가능성이나 잠재력 또는 내담자의 어떤 선택에 대한 책임이나 자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 내담자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시나 조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그런 부분들을 좀 지향하고 내담자에게 스스로 문제 해결에 정답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허용된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그런 관계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내담자와 그 도움에 관해서 전문적 자질을 갖춘 전문가의 상호작용이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고 일반적 대인관계의 공개적인 속성보다는 사적이고 비밀이 보장되는 관계이고 전문적 직업 윤리가 필요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 다루는 내담자의 문제들이 내밀하고 또 심층적이고 또 굉장히 사적이고 이런 영역들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관계라고 보기가 어렵고 이것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또 상담의 어떤 특수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내담자의 문제를 다루는 상담자는 상담자로서의 그런 전문가 윤리, 전문 영역에 관련된 특별한 윤리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요구되는 그런 관계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표면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서 심층적이고 내면을 지향하는 구조화된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영역 또 정의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 이런 부분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 내면을 지향하는 관계이고 구조화되었다라는 얘기는 구조화됐다라는 것은 틀이 있다라는 거고 순서가 있다는 거고 체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서로 약속을 통해서 미리 결정되어져 있고 그 틀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다 라는 것이 상담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정의를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직업 상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드린 대로 직업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 상담의 과정에서. 그렇다면 직업의 문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상담을 직업 상담을 해보신 분들도 그렇고 직업 상담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직업 상담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데요. 직업 상담의 문제는 곧 실업의 문제다. 또 직업 상담의 문제 해결은 곧 취업이다 라고 이렇게 굉장히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만 했다고 해서 그러면 직업과 관련된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느냐 한 번 취업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직업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직업의 문제라는 것은 직업 상담의 영역이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훨씬 다양한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업 상담의 정의를 좀 살펴보면 인간이 최적의 상태로 직무에 임하도록 하는 도움이다라는 것이고요. 상담의 기본 원리와 기법의 바탕을 두고 직업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직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입직을 하고 입직한 이후에 그 직업에서 적응하고 또 적응하지 못한다고 하면 뭐 한두 번 정도의 직업을 다시 선택하고 그리고 그 선택된 직업에서 적응 유지 그리고 더 발전하는 그 전 과정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은퇴하는 은퇴하고 은퇴한 그 이후까지의 진로를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직업 상담의 범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직업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고 지원하고 돕고 처치한다라고 했습니다. 처치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이제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방하고 또는 개입하고 한다 상담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담고 있다면 그보다 조금 더 앞서서 일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그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언하고 그 예언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또는 이 내담자가 앞으로 더 발전적인 진로를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계획 이런 부분들이 다 예방의 차원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상담이라는 것이 단순히 문제가 생긴 그 이후에 어떤 처방이나 처치를 떠나서 그 이전에 내담자의 진로를 예언하고 예방하고 또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과정이다 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 부분에 더 당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직업 상담의 유사 개념들을 살펴보면 심리치료도 있고 진로 상담도 있고 진로 지도, 직업 지도, 산업 상담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들과 사실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좀 구분이 되나 어떤 영역들은 또 이렇게 교집합의 영역을 갖고 있는 것이 직업 상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와 관련해서는 심리치료는 대상 자체가 직업 상담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심리치료는 대상이 환자, 어떤 질환, 정신적 질환이 있다라고 진단이 된 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심리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직업 상담은 대상이 그런 진단된 환자가 아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크게 구분되는 부분들은 대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상담의 대상은 어떤 정신질환이 있다라고 진단된 사람들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아주 노말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직업 상담을 하시게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어떤 정신질환이 있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직업 상담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다 직업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우선 심리치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치료가 되면 그 이후에 직업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로 상담하고의 차이점은요. 상담은 똑같은데 앞에 직업이냐 진로냐가 이제 다른 부분이겠죠. 진로가 더 큰 개념일까요 직업이 더 큰 개념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진로라는 개념을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의 진학 상담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성인들에게 진로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 그건 학생들한테나 하는 거지 성인들이 무슨 진로 상담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는 상당한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진로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커리어인데요. 커리어는 평생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원 자체가 그리스어에서 출발하는데 그 바퀴 달린 수레 수레를 쭉 끌고 가면 바퀴가 지나가면서 수레바퀴자국이 쭉 남는데 그 남는 길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아 이 진로라는 커리어라는 개념은 그 개인이 평생 동안 밟아간 추구해온 일의 총칭을 진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를 포함해서 성인 또는 노년 죽을 때까지 우리가 평생 동안 추구해간 어떤 그 일의 총칭 이런 것들을 진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직업의 개념보다는 진로의 개념이 사실은 훨씬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영역 범위 자체가 좀 다르다. 그래서 진로상담이라고 하면 생애의 상담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가운데 직업상담이 이제 포함될 수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직업상담에서는 진로상담의 개념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로지도하고의 차이점은요. 그 이제 진로의 개념은 직업의 개념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이고 뒤에 이제 상담하고 지도의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담은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라면 카운셀링이죠. 상호작용이라면 지도라는 것은 이제 가이던스인데요. 가이드하는 거죠. 마치 길잡이가 길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안내하듯이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지도입니다. 그래서 직업상담이라는 것이 처음에 출발한 것이 파슨스 미국의 파슨스라는 학자가 직업지도 운동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 지도라는 개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직업상담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도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지도 또 생활지도 하는 그 차원으로 어느 정도는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IMF 이후에 우리가 이제 실업자들이 많이 양산이 되면서 직업상담이라는 어떤 영역으로 또 이렇게 구분돼서 지금까지 이제 생성되어져 왔기 때문에 지도의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도하고는 좀 다른 의미로 상담이라는 의미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죠. 직업지도 마찬가지죠. 앞에 이제 진로와 직업의 차이 그리고 이제 그 지도의 개념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산업상담의 부분은요. 상담은 이제 똑같은데 앞에 산업이라는 것이 좀 다르죠. 산업상담은 산업 내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상담이죠. 그러니까 즉 대상이 누구냐 하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상담은 재직자뿐만 아니라 실업자 또 직업을 이제 앞으로 구하려고 하는 직업 선택의 시기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은퇴를 앞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 또는 은퇴한 이후의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산업상담은 재직자의 영역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구분이 되죠. 그래서 그 대상의 차이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림 책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살펴보시면 산업상담이 이제 직업생활의 범위를 포함하니까 가장 이제 범위가 좁고요. 그리고 직업 선택의 시기와 직업생활 은퇴 후 생활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직업상담의 영역이라면 그보다 더 큰 개념이 청소년기까지를 포함해서 다 모든 그 평생의 진로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 진로상담의 영역이다.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더 이해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직업상담과 심리상담에 관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크라이티스가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심리상담은 좀 더 내면적이고 좀 더 심리적이고 더 심층적인 것을 다루니까 더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변화의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알아내기가 쉽지 않고 문제를 그래서 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직업상담은 그나마 그에 비하면 좀 접근이 쉽고 해결이 좀 문제 해결이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직업상담사가 국가기술 자격으로 되어 있고 심리상담의 경우에는 대학원 졸 이상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그런 어떤 연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받아야 되고 그것들이 늘 이렇게 검증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직업상담이 더 접근이 쉽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크라이티스는 직업상담과 심리상담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에 대한 요구보다 직업상담에 대한 요구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일반적이다라는 거고 일반적인 만큼 그 케이스가 어떠냐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직업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도 그렇고 문제의 그런 어떤 속성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요구가 더 많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점을 이제 좀 얘기를 한 것이고요. 직업상담은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료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업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의 다수가 심리적인 문제를 같이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심리적인 문제, 직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밖의 주변 대인관계의 문제나 가족에서의 문제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직업상담사가 물론 이제 심리치료까지 하지는 않지만은 심리치료에 준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치료적인 그런 개입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직업상담사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도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는 어떤 한 영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어떤 경우에는 직업상담으로 인해서 직업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그 밖의 다른 가족 관계에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심리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좋아지는 경우들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크라이티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또 직업상담은 심리치료에 준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직업상담을 받으러 왔지만 우울감이나 어떤 자사의 의도나 이런 부분들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직업상담은 심리상담에 비해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의견은 어쨌든 즉각적인 어떤 행동의 변화라든지 또는 문제 해결이 신속하게 좀 이루어져야 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성과 이런 부분들을 추구한다. 다분히 문제 해결적이다라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심리상담보다 효과적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심리상담에 비해서는 좀 짧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상담에 의한 효과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크라이티스가 직업상담은 심리상담에 비교해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자신의 견해를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직업상담이라는 것이 심리상담 또는 진로상담 또 직업지도 이런 유사 개념들하고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직업상담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한 그런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적인 개념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머릿속에 직업상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 정도는 이미지로 형성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다음번에는 직업상담의 목표 또 단계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